오늘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지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표현은 진정하자. 진정해. 이거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요리 용어거든요. 시머라운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를 불을 줄이다가 시머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판한테도 진정해라고 할 때도 시머라운 해도 되고 본인에게도 진정. 진정해. 진정해. 스위마다운. 밑에 심자가 아니라 S-I-M-M-E-R입니다. 스위마다운. 진정해. 진정해. 감다운보다 더 강한 표현.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스위마다운. 스위마다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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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